명지대학교 4학년 강호연입니다. 저는 3점 슛이 가장 장점이고요. 그리고 속공 참여할 때 빨리 뛸 수 있는 점이 제 장점입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를 들어올 때부터 제 장점이 슛이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계속 슛 연습을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도 조금씩 슛 연습을 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딱히 노하우라기보다는 연습을 할 때부터 아예 실전처럼 무빈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전에서 3점 슛을 쏠 때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라 약간 그런 게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구를 딱 시작할 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바이 형이 고3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어서 그때 바이 형이 제일 잘해 보였고 그런 잘해 보였 선배가 많이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고 또 응원을 해주셔서 그 형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형이 풀어가서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런 점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롯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농구적인 부분에서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라서 제가 타고난 재주가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보여드려서 프로에서도 내 노력이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